딸기 농장하고 싶다. 그러니까. 예쁘다. 미선이가 우리나라에서 딸기를 담가하는 그런 딸기식을 한 번. 누가 잘하나 한 번. 밭에서 갖다 하는 신선한 딸기. 정말 80년도에 가장 멋진 셰프 같아요. 맛있어. 오빠 오빠만 보여주세요. 뭐하냐고요? 딸기 따고요. 딸기. 여러분들 혹시 디저트 좋아하시나요? 딸기가 디저트 최고죠. 네. 양몽 딸기. 이렇게 하면. 극장 광고 아니야 극장 광고. 15초 안으로 끝내야 돼 광고. 진지해진다. 딸기였어요? 이렇게 달 수가. 딸기는 역시. 우리는 이렇게 최고죠. 상큼 달콤 딸기와 함께. 굿마저 오세요. 지옥 광고야 지옥 광고. 우리 우리 각자 지금 했던 거 다시 다 하면 웃기겠네. 각자. 각자 동시에. 각자 동시에. 레디. 액션. 뭐하냐고요? 딸기. 딸기 땁니다. 딸기였어요? 맛있다. 디저트 좋아하시죠? 디저트는 딸기입니다. 양몽 딸기. 맛있어요. 미니라우스 재배라 좋습니다. 깨끗하고요. 굿마주세요. 역시 딸기는 봄에 먹어요. 봄에 딸기. 흐흐흐흐흐. 야구. 야구.